지금은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 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앉아뵈터를 안 했대요. 친절하네요. 미키가 제가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형도 제꺼는. 여기 안에 도우 밖으로 올라오세요. 생각보다 안 돼요? 33도. 가면 된다. 어쨌든 오늘 리허설 잘 해보고 한 번 네. 잘 해볼게요. 너무 여유로워요. 기분이 좋아.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 저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오늘이 벌스루 리허설이거든요. 그래서 갈 겁니다.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거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난 미리 가진 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오케이. Excuse me, sir. How can I go to stage? How can I go to stage? I don't know. How can I go to stage? Back. Stage. Back. Ah, stay here. Back. 아직 아닌가 보다. 가기 편한 게 있네, 여기. 이게 이것이 좀. 칭찬하고 오니까. 이게 얼굴이. 예수, 나머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자진행하는 feeling 날 만나고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Oh, yeah. no pain. 다 만나. 차가죄도 불꽃이 피어 날아. Like a fever. F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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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이 궁금해서요. 바로 가로, 내 눈이 빨라. 내가 달아줘.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식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리허설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인업이랑 비슷해서 옛날 기억이 좀 되돌린 것 같아요. 내 추억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이 너무 좋아서 호텔에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하디캅 고쿵캅 원래 똥냥꾼 맛이 그게 저 인상이네요. 도시장호이 사하디캅 고쿵캅 렛츠 고 A Dishon Please 모두 난 주먹해 전부 난 주먹해 Yeah i'm going to be alone Thank you Shay Shay Finkert's done? 코쿵카 조용해 여기 조용해 Aye Aye에 aye Binkert's done let's go 아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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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 drop the beat drop it like it's hot 왜왜왜 이 떨려줘서? drop it like it's hot 아 이거야 drop it like it's hot drop it like it's hot we'll do it you know what they say look at me 포기할 이가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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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으 으 재밌다. 네, 가 됩니다. 한 번 알아 드렸어요. 와, 땀 났어. 더워. 신기하게 안에 케첩 들어가 있어. 여기는 좀 매운. 사책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명상 중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명상을 해야 해요. 오랜만에 함성 있는 그런 공연이라서 물론 일본 교사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지만 오늘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내신분들이 이렇게 큰 함성을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훨씬 더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함성 있는 무대. 오늘도 파이팅 해보지요. 금세이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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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자 깨끗게 따라가자 1, 2, 3, we are 라푸 시즌 시즌 숨기수만 존재해 주사님의 빛 주사님의 빛 주사님의 빛 주사님의 빛 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네요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주사님의 빛 주사님의 빛 신경 쓰여 너랑 정대가 주사님의 빛 내 속에 불을 새겨 싸우고 감사합니다 와 너무 치y Bran 오늘 세상에 미쳤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다 양앵앵코를 참 특별하게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앵양양코를 좀 특별하게 준비했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겠습니다. 정말 오늘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만큼 저희가 즐긴 것만큼 꼭 즐겼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하니까 저희는 오늘 컨진영 갈지 잘해서 내일도 더 멋있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 옆머리 좀 잘랐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티가 많이 나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갈게요. 오늘 마지막 무대지만 마지막 무대로 황크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희 리허설을 하러 갔다 올게요. 안녕. 레고? 아 진짜로요? 아니면 우리 나랑 희생이는 경험자. 형 왜 저 빼요? 내가 레고를 만들고 싶은데 전시하고 싶지 않아. 우리 많이 계세요. 너무 나 전시하면서 전시하려고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들고 더해줄까? 아니 더해줘요. 정말 그때 더해줬어요. 형 사기 내가 사고 그냥 더해줄게. 왜? 어 그거는 또 한 번 해봐. 만드는 게 재밌잖아.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럼 만들고 뿌시고 만들고 뿌시고 하면 돼. 재미없잖아. 아니 만들면은 혹시 나 전시할.. 나 지금 전시에 거의 있거든 지금. 형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레고가 있어요. 형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레고. 막 여러 개. 네. 이거 레고를 아마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했었잖아요. 그 뭐지? 그 뭐지? 그 있는 재료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자동차 마다 크럭이라고. 네 마다 크럭이라고. 네 마다 크럭. 아 나 건틀렛 만들면 내가 전시할게. 나이스. 대신 돈은 형이 내주는 거예요? 아니 형이. 형이 진짜 비싸요? 안 받는 거야. 형 뒤쪽만 있는 거야? 네. 아 근데 계속 안 받았어.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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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14. 여기가 안PULовой. 안녕. 이거 심장소리 짓. 들리는데. 제 심장으로 거 맞겠어? 내가 심장으로 거 맞겠어. 지금 한 번쯤. 아 15. 아 15. 다. 아 15. 아 15. 아 15. 아 15. 아 15. 아 16. 아 16. 아 15. 아 16. amph. 그저 자유로운 이 순간 You and me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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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2년 노벨 프라이즈 피지션 위너가 아이시타인의 theory를 그거 했대요. 틀리다고 증명했대요. 진짜요? 누가? 설명해 주세요. 누가 누가? 그니까 아이시타인이 말한 게 그.. 어떤 거?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다. 맞아. 그거보다 빠른 걸 처음 보는 거예요. 뭔데? Quantum Entanglement. 아 그.. 아직 모르겠네. Quantum Entanglement? 그 뭐지? 원작? 그니까 이거를 한 박스에서 검은 공이 나타나면 다른 게 하얀 공인 게 나타나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 그니까 하나를 하면은 바로 다 함께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정해지는 그거. 근데 그 Quantum 그거는 정해지지가 않대요. 그래서 하나가 하면은 다음 게 무조건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게 이제 이 속도가 어떤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갑자기 그런 거에 꽂혀서 처음인 줄 알겠는데? 지금 자책.. 자책 가로 갑니다. 네. 팬분들하고 같이 네. 아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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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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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제 제일 잘 어울리는 제이가 뭐 어떻게 될까요? 들어주시죠. 널로 해볼까요? 하나 다 섞어주세요. 오! 나의 삐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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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it up we bump it up 갖다 버려 love day 오! 널 닥치게 만든 나의 new day 오! 나의 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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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함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가 되고 아까 사책을 하고 왔는데 몰써부터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에 계신 엔진님들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마지막이네요. 재밌게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diva voltages 모의사상 모의사상 내의 꿈 속 계신 엔진 ogg 라이 라이 So special 라이 라이 Feel me with me I'm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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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변하냐 이름부터 발간에서 Let's go Yeah I'm out 이 노래 no 이 노래는 나쁜 이 노래는 You're the only one. 너는 이 노래는 수빈! 예! 이 춤을 너무 잘한다. 이 춤이 잘 하려고 해요. 너무 잘하네요. 네, 바로 퍼스트 갈게요. 바로 퍼스트 갈게요. 마무리하고 해요. Reverber 교환이 예쁜네. 이게 금연을 좀 더 치주는 continuer도 til 배!? 배할 어감ского 거기서 mark, friends, euch 한번ən kommen! Paulus! 와우! 정말 후회 없이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즐거웠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시 또 토우고 돌아와서 엔진 분들이랑 더 재밌게 외우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쭉 나아가는 N.I.P에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너무 재미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값진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도 꼭 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This has been N.I.P.E.S Thank you 네, 들어갈게요 마지막 멤버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뭐지 한번 더 하자 마지막 멤버들과 함께 회신이 모두 멀쩡해 We start We start 뜨겁긴 회전이 하나를 고정하는 목소리 진단히 터진 듯이 We start Show, show, show 너와 나같이 세상을 안들어 놔 더 시끄러워 놀려던 내 마음을 소리쳐 가슴 뜨겁게 Shout ou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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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세상을 향해 함께 소리쳐 우린 더 크게 자 이게 웃었어요 대박 웃기죠? 일단 이게 웃었어요 너무 웃겨 진짜 오늘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태국 왔을 때 NG분들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기 안 샀어요 아 태국지않고 태국 최고예요 진짜 좋은 것 좋은 즐기란 정말 너무 팬분들이 반응에도 뜨워서 진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뭘 해도 계속 행성을 질러주셔서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응원에 힘입어서 필리핀도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